네, 안녕하세요. 가수 와왁입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사실 제안 받았을 때 저는 가수가 아닐 때부터 우리 바이브 형님들 노래를 주로 불렀던 사람으로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 이번에 작업했던 수리아라는 곡도 제가 노래방을 가거나 어디에서 자주 부르던 곡이다 보니까 저한테 어울리는 곡을 생각해두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 어울리는 곡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우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우리 민수 형님, 제안 형님 20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20주년 기념 앨범에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이 생겨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.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형님들의 이 20주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불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별 노래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불러볼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